새끼서발설화 누적적 형식담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계열은 아들이 동아줄 모양의 새끼서발 마늘과 아버지에 의하여 쫓겨난다. 그 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끼서발과 깨진 독을 바꾸고 깨진 독과 안깨진 독을 바꾸고 독과 죽은 말을 바꾸고 죽은 말과 산말을 바꾸고 산말과 죽은 색시를 바꾸고 죽은 색시와 산색시를 바꾼다. 그리고 그 색시와 혼인하여 부자가 된다. 현황이 설화의 유화가 서기전 3에서 4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자타카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설화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포지역도 전세계에 걸쳐있다. 필리핀 설화는 원숭이가 주체로 등장하여 동물담 형식을 띠는데 점점 이득을 보는 교환화소에 덧붙여 점점 손해를 보는 교환화소도 등장하여 특이하다. 일본의 지푸라기에서 얻은 행운은 우리 것과 상당히 비슷하나 처음의 발단이 부처님에게 기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변이에 따라 교환되는 물건이 달라지며 부자가 되는 길기를 게으름뱅이가 처녀를 만나기까지의 경로를 묻는 내용의 수수께끼로 내기를 걸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흥미롭게 설정한 경우도 있다. 점점 이득을 보는 교환으로 성공한다는 내용은 좁쌀 한 알로 정승의 사위라는 설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경우에는 주인공은 게으름뱅이가 아닌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라는 점에서 다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길기가 되는 새끼나 족살은 모두 대단하지 않으면서 작은 것이라는 점은 한결같다. 의와 평가의 설화의 형식은 여러 사건이 인과관계로 지속되고 있어서 중간에 어느 한 단계가 빠져 없어지면 이야기의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형식 속에 북이 영화에 대한 동경심과 같은 가장 소박한 원초적인 사고를 담아놓은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